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면가 장세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불을 만드는 기운을 올렸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그 반대인 불을 망치는 기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알찬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주 브리핑 시작합니다. 명리학적 관점에서 부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명리학에서의 재물은 자연적인 질서인데요. 이 재물의 자연적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 바로 자본주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본주의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인간이 재물을 형성하는 규칙과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과거의 재물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떼돈, 일확천금, 횡재수라는 개념은 명리학에서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명리학은 금융자본주의가 주도하는 약탈적 체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떼돈을 번다는 것은 솔직히 소수에 의한 다수의 약탈을 허용하는 논리입니다. 동네에 재벌마트 하나가 들어와서 구멍가게나 전통시장을 망가뜨리고 독식하는 것이 결국은 약탈인 것입니다. 명리학에서 재물을 바라보는 본질적인 관점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이 소명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각각의 소명에 따르는 재화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려면 학비가 있어야 하고요. 장사를 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각자의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데 필요한 재화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을까?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이 명리학에서 보는 재물운윤입니다. 이때 그 재화를 의미하는 것이 정제와 편제인데요. 그래서 정제와 편제의 개념을 간단히 알아봅니다. 정제는 몸에 지닌 재물을 말하고요. 나아가 정의와 규칙을 의미합니다. 정제를 이와 같이 정의하는 이유는 인간이 태어난 이상 고정적이고 규칙적이며 일상적인 노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적인 노동을 통해서 나와 내 식구가 먹고 살 재화를 정기적 그리고 노력한 만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용의 안정성과 계속성입니다. 이 정제가 사회적으로 성립하려면 고용의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일한 만큼 벌고 일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사회가 가장 정제적인 사회입니다. 결국 정제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정제적 노동을 전제로 합니다. 일도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복지형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실업연금을 주는 이유는 다시 일토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편제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편제를 몸에 지니지 않은 재물이자 약자에 대한 봉사로 정의하는데요. 그 이유는 정기적인 노동에 의하지 않고 벌어들인 수익은 그것이 개인의 것이라 해도 그 자신을 위해서만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개인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사회 구성원 모두의 것이라는 의식입니다. 편제의 덕목인 약자에 대한 봉사는 혼자 잘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없는 일임을 일깨워주는 훌륭한 의식입니다. 명략적 재물로는 이와 같이 정제는 일상적인 노동을 통한 재물이고요. 편제는 사회의 공적 자산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오늘의 주제인 불을 망치는 기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째, 신약하고 식상이 약한데 재성만 중첩될 때 또는 재성이 경미하고 관성만 중첩될 때입니다. 식상이 약하기 때문에 중첩된 재성을 생조하기 어렵고 재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관성으로 힘을 빼앗겨 재물운이 따르지 않습니다. 둘째, 신약하고 인성이 경미하며 식상이 중첩될 때 또는 비겁이 경미하고 재성만 왕성할 때입니다. 신약하면 경미한 인성이 중첩된 식상의 힘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셋째, 신약하면서 재성이 왕성하고 비겁이 용신인데 관성이 비겁을 억제할 때입니다. 관성으로 인해서 비겁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재성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어려워서 재물의 출입이 빈번하거나 재물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넷째, 신앙하고 재성이 경미한데 식상이 없을 때입니다. 신강하면 강한 비겁과 인성에 의해서 경미한 재성의 힘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식상에게 생조받지 못하면 재성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다섯째, 신앙하고 식상이 용이신인데 재성이 경미하고 인성이 과다할 때 또는 약한 재성이 관성을 생조하느라 힘이 빠졌을 때입니다. 신강에서 식상이 용신이면 약한 재성과 용신인 식상의 힘을 강한 인성이 설계하기 때문에 재물운이 불리합니다. 또한 약한 재성이 관성을 생조하느라 힘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재성보다 관성의 힘을 사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섯째, 희신인 인성을 재성이 파극할 때입니다. 희신인 인성을 재성이 파극하면 경제적인 불안정성이 높아지는데요. 인성은 그 자체가 안정성입니다. 일곱째, 용희신인 재성이 합을 해서 다른 오행으로 변할 때입니다. 용희신인 재성이 합을 해서 다른 오행, 특히 기구신으로 변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관성이나 식상으로 바뀌어도 재성은 떨어집니다. 여덟째, 용신이 미약하고 중화의 기운이 약할 때입니다. 원국 안에 용신이 희미하거나 없어도 원국이 중화만 이룬다면 어느 정도 괜찮지만 신강이나 신약으로 쏠리고 용신이 희미하거나 무정한 자리에 있을 때에는 안정적인 불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명식은 명문대 법대 출신으로 검사를 거쳐 변호사가 된 명식입니다. 을목이 해월축일생이라서 너무 추워 병화가 시급하고요. 해중감목이 희신이 됩니다. 일찍이 수재로 이름을 날려 정유대원의 사복고시에 합격했고 병신대원의 임관에서 을미대원까지는 매우 순탄했습니다. 그러나 가보대원에서 갑기 앞두로 시신이 한신으로 변하면서 재성이 과다해지는데요. 이 시기에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엄청난 손해와 관제를 당했습니다. 조금만 자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대운이 여전히 5화, 4화로 흐르기 때문에 큰 변고가 없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오행을 다 갖추고 대운의 흐름까지 좋더라도 조후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때 또 대운이 합화해서 용이신이 한신이나 기신운으로 바뀔 때에는 큰 재난이 발생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